아 치우니까 사람이 없네 아 사람 없어도 갑니다 계속 갑니다 12시까지 내봐야죠 저녁 없지 12시가 뭐야 2시까지도 간다 사람만 있으면 아 힘들어 엉뚱땡 이마시고 사올거야 형 아메리카노 1시간 돌아왔다 형님 제가 병호형입니다 할라하니까 솔직히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런게 어딨어 니가 좀 니가 어디갔어 아 비오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안돼도 해봐야죠 형님 이거 충전이 안되는데요 이렇게 안먹히는거 아닙니까 왜 왜 안먹혀 이거 아 왜 충전 안되냐고 니가 뚱뚱해서 에이씨 그러면 형님도 안되죠 충전중입니다 됐다 삼정아 배터리 먹지마라 먹는거 아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병호형님 네 병호형이 빨리 리더 해주십시오 광수 아 형님이 드시고 한번 가시 처음인데 이거 처음이니까 처음만큼 해야죠 아 투덜투덜해지 말고 빨리 오십시오 형님 무슨 아입니까 형님 나 오늘 이거 처음이야 형님 아까전에 제가 두 분 성공했으면 바랬는데 꼭 가야되는데 우리가 성공해야되는데 이래놓고 나오니까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형님 아 진짜 내가 왜 팀을 이 팀화가 난 오늘 처음이라고 이거 아 저도 처음이요 형님 아 뭐야 아 잠시만 안녕하세요 여승부 안녕하세요 잠시만 잠시만 혹시 아프리카TV라고 하세요 아 제가 일부러 찍는게 아니고 제가 이벤트 중이거든요 이벤트 잠시 한번만 2년을 찾아라 1분 정도만 잠시 도와주시면 안돼요 저 아 이상한 놈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 진짜 채팅 보시면은 돼요 채팅 보시면은 아 아 좀 그런가요 아 그래도 1분 정도만 아 저 진짜 이상한 놈 아니에요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 좀 데이퍼해 아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역시 병호 형님이십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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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저 진짜 아 어머님이신가요 조심하게 가세요 네 아 예 형님 형님 가세요 많이 가세요 아 예 제가 들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아프리카 아 아 안녕하세요 혹시 아프리카TV라고 하세요 제가 BJ엄삼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가고 있고 제가 미션 중인데 조금만 얼굴 나오고 인터뷰 1분 정도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진짜 저 이상한 놈 아니에요 이거 이거 실시간 댓글 보이잖아요 아 누나 한 번만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한 번만 부탁하겠습니다 1분 정도 네 제발 아 그냥 쉬운 간단 명료한 거 여러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닉네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 네 여기 왼쪽에 닉네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여기 안 보여요 올라가는 닉네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오미 지오미 혹시 여성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냥 편하게 그냥 나이 묻는 거 아니고 신상 묻는 거 아닌데 22살 22살 지금 여성분들 이거 먹고 어디 가시는 데 있나요 네 어디 가세요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집가려고 가요 집가 아 제가 근데 집 가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제가 미션을 받고 나왔거든요 BJ 1000명 정도 되고 저희가 이상한 놈이 아니고 방송을 켜고 민혁의 스토리랑 술을 한 잔 해야 되는데 한 시간 정도 아이 진짜 술 많이 안 먹어도 돼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목만 접시면서 얘기하는 정도 아 재밌어요 저희 진짜 재미없으면 가셔도 돼요 바로 가셔도 돼요 이 새끼들 존나 재미없네 10분만에 그냥 뺨치고 가셔도 돼요 안 돼요? 아 그래도 좀 한 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대구 하면은 의리 아니고 의리하면 대구 아닙니까 전 대구 사람 아니에요 대구 사람 아니에요 저도 대구 사람 아니에요 나이스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냥 뭐 한 30분 정도 해서 뭐 그냥 길게 아니고 길게 길게 아니고 방송 켜놓고 해서 저 전자발찌도 없고 저 착하게 사는 놈입니다 한 30분 정도 오면 안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절해도 괜찮아요 안 돼요? 안 돼요?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귀여움이 수고하세요 뭐 좀 할라 튕겨도 됩니다 병호 형님 역시 병호 형님이십니다 다 된 밥에 쇠를 부져버리시네 아니 아닙니다 형님 그런 거 아닙니다 형님 아 아 형님 아닙니다 아 예 형님 네 형님 저쪽 팔립니까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여성분들 반갑습니다 혹시 아프리카TV라고 하십니까 인터넷 방송 아니에요 바이바이 잠시만 이거 배터리 있나 충현유예 아 형님 진짜 저 형님 나 창피해하는 거 같은데 잠시만 이러고 형님 저 창피하십니까 병호 형님 한번 해보십시오 나만 너무 하는 것도 좀 아닌 거 같고 형님이 한번 카메라 들고 여자 얼굴 나온다 할 때 나오면 됩니다 아 아 뭐 여자가 보이면은 그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야죠 형님 뭐하십니까 아 아 아니라도 지금 저희가 찬밥 도움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응 저희는 여기서 2,3명을 찾는게 아니고 시청자들의 구간 만족으로 하는거에요 형님 응 형님 형님 알겠죠 형님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희는 시청자들의 만족으로 인해서 가야지 우리 개인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마인드 알았어요 형님 절로 가면은 저희 한명은 괜찮네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아 블랙홀티비 아세요? 맞아요 아 누구 방송 봐요 네 누구 방송 안봐요 네 안봐요 어디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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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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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한 데서 오세요 네 네 수아한 데서 오세요 네 한명은 오세요 지금 미션 중이거든요 네 네 아 상관 제가 알게요 오케이 여성분 이게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거든요 1분만 인터뷰해 주시면 안돼요 안녕하세요 자 몇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 좀 절로 가시만 소리 잘 들리는데 22살 지금 뭐 뭐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네 친구들 기다려요 아 표정이 내 얼굴 보고 표정이 더러워진 거 맞죠 제가 얼굴 상당히 더러운 거 인정 근데 제가 미션을 받고 나왔거든요 여성분들 친구분 여자분들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여자분들 제가 이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여자분들이랑 제 얼굴로 제 못생긴 얼굴로 여자분들 술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하고 나왔는데 만약에 못 먹게 되면 제가 입술을 해야 되거든요 바다에 여성분이 소주 맥주 양주 드시고 싶은 거 방송 쳐놓고 진짜 개인사심 없이 하게 되는데 혹시 친구분들이랑 같이 술 한잔 할 수 있나요 친구분들도 저희가 삽니다 사는 거는 저희가 사고 간단하게 진짜 신체 접촉 그런 거 없이 그냥 두립도 없이 그냥 진짜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여성분 하트 봐봐 하트 봐봐 이쁘다 봐봐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여기서 못하면 저 집에 진짜 입수하러 가야 돼요 부산까지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저 진짜 이상한 놈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1200분이 보고 있어서 진짜 이상한 놈 아니에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? 물어봐야 돼 그러면 친구한테 간단하게 여기 앉아서 물어봅시다 전화해 봅시다 앉으십시오 저 진짜 이상한 놈 앉아서 전화 한번 해 봅시다 아 저 진짜 이상한 놈 아니에요 전화 한번 해서 저희가 수든 다 사고 양주든 소주든 먹고 싶은 거 양껏 티셔로 돼 안주도 무제한으로 호구입니다 호구 언니한테 제가 설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친구분은 가능하니까 저희 얘기 좀 들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저는 아프리카TV BJ 염삼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동생분이랑 저랑 지금 같이 있거든요 아 소리 안 해요 같이 있거든요 안녕 여보세요 여기가 그러는다고 해요 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저기요 빨리 오세요 여길 여기가 멈추를 보여요 여기가 멈추를 보여요 여길 선생님 여기는 여길 여길 아빠라 아 아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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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쁘다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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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예쁘다. 올라오시는데요. 아 괜찮아. 여성분 여성분 예쁘다. 여성분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하트 하트 하트. 여성분 예쁘다. 계속 올라오는데요. 동생은 콜입니다. 좀 도와주십시오. 동생은 콜입니다. 동생만 해도 되냐고요? 동생만 해도 되냐고요? 동생만 해도 되냐고요? 네. 동생보다 언니가 목소리가 더 이쁘시고 상큼하시고 더 더겁니다. 네. 일단 언니분 그러면 동생만 얼굴 나오고 그쪽분 그러면 콜? 동생만 얼굴 나오게 할게요. 콜콜. 콜입니다. 갑시다. 오예. 엔젤리너스 갑시다. 저 송복 인정? 저기 이상한 놈 아니에요. 저기 두 분도 계시는데 예예. 여성분 인정? 네. 대구에서 여성분처럼 이쁜 여자 처음 봐요. 저 이런 방송 좀 하거든요. 맨날 까였거든요. 저기요. 여성분도 이러면 꺼지세요. 얼굴 보면서 잘 봐요. 웃고 가다가 정색하고 이랬는데 여성분 솔직히 처음에 봤을 때 제 이미지 어떻게 말 걸어야 돼 대답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? 네. 근데 왜 대답해 주셨어요? 솔직히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. 나쁜 사람 아닌 거 같아서? 그건 아닌데요. 그건 아닌데 솔직히 말해도 됩니다. 팩트폭갱 해도 되고 거절을 잘 못한다고요? 거절을 잘 못한다고요? 네. 살짝 뭐 그러면 잘 봐요. 알아요. 그러면 오빠랑 사귈래? 이러면은 거절 잘하네요.